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태어나서 성형수술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신 50대 60대 여성분들을 여러 명을 진찰했는데요 요즘에 강남의 중년 노년 여성들은 이마가 이렇게 좁은 사람보다는 넓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성형수술을 한 번도 안 받은 분들은 이마가 좁은 사람들이 많은데 성형수술을 조금 많이 받으신 강남의 중년 여성분들은 이마가 넓은 사람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후반부까지 다 들으시면 알게 되시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좁은 이마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저의 이마는 절대 넓지 않고 보통에서 약간 좁은 편이었고요 똥머리에서 앞머리 까면 이마 예쁘다 소리 들었어요 집안 내력이 이마 넓은 사람은 없어서 이마 벗겨질 껑정은 일도 안하고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헤어스타일링이 점점 안되고 이상해지길래 이마 올리고 자세히 봤더니 미묘하게 이마가 넓어졌어요 덜덜덜 이마가 예뻐서 항상 앞머리 안 내리는 그 머리 묶는 머리 스타일만 했는데 요새 뭔가 이상해졌어요 헐 주주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적나라한 사진입니다만 사실 북방계 몽골리안 인종의 특징 즉 작은 눈 낮은 코 입꼬리가 내려간 입 등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성형에 아주 반대하시는 분들은 생긴대로 태어난대로 그 얼굴로 살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미취학 아동들의 그 얼굴 비율이 사실 이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연예인들의 그 졸업 앨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졸업 앨범을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얼굴하고 막 이렇게 비포 애프터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졸업 앨범들을 보면 어 이런 비율이 이렇게 낯설지 않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남성분들은 그 너무 예쁜 여성들과 살고 계시는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각설하고 이 얼굴을 3분할 법으로 분석하여 보면 헤어라인부터 눈썹까지의 이마가 상당히 좁게 느껴지며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의 중간 3분의 1이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 눈동자에서부터 헤어라인까지의 길이를 따지게 되면 상중하 앞면부 중에서 상암면부가 그리 좁은 비율은 아닌 듯 한데요 이는 바로 눈썹의 위치 때문입니다 즉 똑같은 앞면 골격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이 얼굴에서 눈썹이 하강하면 이마가 좁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도 이마가 약간 좀 좁은 편이었는데요 이렇게 이런 비율이었는데요 쌍수를 하고 나니까 눈썹이 좀 너무 내려온 감이 있지만 이마는 넓어지더라구요 왼쪽은 쌍수 하기 전인데요 이마가 좁아 보이긴 하지만 눈동자에서부터 헤어라인까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쌍수를 하면 좁았던 이마가 넓어집니다 왼쪽의 경우 이마가 넓어 보이지 않지만 눈동자에서부터 발제선까지가 긴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얼굴에서 쌍수를 하면 이마가 많이 넓어질 것이구요 오른쪽과 같이 눈이 커짐으로 인하여 눈썹과 눈 사이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일단 쌍수로 좁았던 이마가 한 차례 넓어지게 되구요 두번째 원인으로는 왼쪽과 같이 이마 가로주름을 펴기 위하여 이마를 판판하게 하기 위하여 이마 보톡스를 맞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또 이마가 넓어집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면 이마가 판판해지니 눈썹이 눈을 누르면서 그 눈매가 안 이뻐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좁은 이마가 넓어지는 세번째 이유로서는 이마 필러 이마 지방이식이 있는데요 필러가 눈썹 쪽으로 흘러서 눈이 작아지는 것과 더불어 오른쪽과 같이 이마가 볼록해지면서 이마 면적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성형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필러나 보톡스를 맞지 않고도 이마가 넓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도 간혹 보긴 합니다만 예전에 특히 한복을 자주 입었던 분들 중에 머리카락을 위쪽으로 해서 올백으로 그냥 질끈 동여 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아 그렇게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당겨서 꽉 묶어야 그 얼굴이 덜 처져 보인다고 하여서 뭐 이러한 이렇게 머리 묶음을 50년 60년간 하시다 보면 이마에 헤어라인이나 관자놀이 피부가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늘어나면서 얼굴을 당겨주는 효과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가 팽창하면서 늘어나게 되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이렇게 상부 쪽 위쪽 이마가 뒤로 눕게 되는 정도의 넓은 이마가 되게 됩니다 물론 머리카락을 잡아당김으로 인한 견인성 탈모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입은 헤어라인의 예쁜 잔머리들로 본다면 이마 피부가 늘어나는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두 분이 그 헤어라인을 보시면 두 분 다 그 동안의 특징인 그 헤어라인의 그 솜털 잔털이 있어서 아주 예쁜데요 머리를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이런 똥머리형 헤어스타일은 좁은 이마의 그 오른쪽 뿐이 적당하겠습니다 왼쪽과 같은 그 넓은 이마에서 헤어라인 모발이식으로 이마를 좁히고자 한다면 그 예쁘고 귀여운 헤어라인 잔머리 솜털이 다 없어지게 되어 자칫 인위적인 발제선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겠고요 반대로 좁은 이마에서 제모 혹은 왁싱을 해서 이마를 넓히고자 할 때 이 예쁜 솜털 잔털 등이 없어짐으로 그 제모를 할 때 득과 실을 따져서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원래 북방계 몽골리안 인정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길 딱한 얼굴로써 이마가 이렇게 넓지 않고 중암모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하관이 좀 큰 얼굴이 이렇게 특징인데 그래서 이마가 원래 이렇게 넓지가 않았었는데 성형 수술과 필러 보톡스 시술이 이렇게 만연하게 되면서 좁았던 이마가 이렇게 넓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더불어 그 얼굴과 이마를 이렇게 립팅하기 위해 그 머리카락을 막 위로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질끈 동여매는 것을 똥머리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너무 꽉 이렇게 수십년간 하다보면 이 얼굴 피부가족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마도 넓어지고 이렇게 훌러덩 까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